4장 5절, 15절까지를 공급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라는 국내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다니 가깝고 거기 또 야곱에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변하여 국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제 입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들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발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국내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성중치 아니하미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얻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쌌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상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보지도 않게 바옵소서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보상나 찬양대에 찬양이